아 들리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됐네요 화질 화질 좋지? 님들 전의 화질이 10점이라면 지금 몇 점 정도 돼요? 100점 만점에 와 그 정도 차이야? 지금은 안경 벗었다가 쓴 느낌 피부 관리 좀 해라구요? DSLR 하니까 이게 문제네 피부가 다 보이네 졸라 짜증나네 입술 립밤이라도 발라라구요? 아 일단 오늘 테스트니까 대충해 아이고 화질이 너무 좋으니까 수바 스트레스 받네 이거 아 이제 전에는 면도 대충 해도 잘 안 보였는데 이제 면도 빡세게 해야 돼 큰일 났어 연기도 선명하네 역캠 세팅을 원래 하려고 했어 그 캠 세팅 있더만 보니까 근데 그걸 해버리면은 너무 누가 봐도 수바 가짜 얼굴이야 기울어져 보인다고요? 어 그렇네? 카메라가 조금 기울어 있는데 이거 제가 각도 내일 맞춰 볼게요 일단 오늘 테스트니까 일단은 방 대충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아 이제 소리도 지를 수 있습니다 밤에 존내 떠들어도 되구요 이게 멍멍한 이 소리가 약간 내 목소리가 멍멍한 느낌은 뭐냐면은 여기 옆에 뭐 나무 팥대기 같은 거 해야 되거든 지금 그거 아직 안 해놔 가지고 그것만 하면 괜찮을 거야 층간소음도 괜찮아 저기 뒤에 커튼 쳐놓은 거 창문인데 3중 창이거든요 혹시나 소리 새 나갈까봐 위에 방음 시공을 3중으로 했어요 그래서 저 정도 시공을 했는데 들릴 수가 없어 소리는 진짜 들릴 수가 없어 여기는 진짜 방음으로 완벽해 그냥 거의 그냥 외딴 섬임 아니 나는 진짜 일 두 번 하는 걸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게임에서 말고 게임에서는 일 두 번 하는 게 제일 재밌고 아니 좀 뿌듯하더라고 사실 오늘 또 방송 안 키려다가 딱 집 보고 존내 집이 뿌듯해 가지고 그냥 킨 거임 아 근데 진짜로 고생 많이 했어 내가 요 며칠 방송 왜 못 켰는지 알겠죠? 진짜 고생 많이 했다 야 이다햄 옥탑방에서 복덕방까지 가셨군요 크 많이 왔다 전담은 제가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냥 존내 막 펴도 되고요 근데 약간 전담 피다가 도우가 지나치면 지금 저기 있는 공기청정기가 존내 화내요 존내 화내기 때문에 적당히 피워야 됩니다 아 크로마키요 크로마키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서 자야 될 일이 생긴다면은 안타까운 일이겠죠 아 그리고 그거 놓을 겁니다 방에 핫식스 냉장고 놓을 거예요 이쪽에 조그만하게 에너지 음료하고 담배 둘 중에 하나 끊자고 목숨을 끊을게요 그냥 야 근데 나도 이거 처음에 세팅하고 졸라 놀란 게 뭔가 내가 맨날 인터넷에서 보던 방송 그런 환경 같은 졸라 신기함 솔직히 내 방송이 메이저는 아닌 거 같은데 수바 이거 방송이 너무 마이너 느낌이 전혀 없단 말이야 약간 좀 메이저 느낌 아니야 집이? 사람은 마이너인데 집이 메이저 느낌이야 그리고 책상도 바꿨습니다 이거 책상을 보여주고 싶거든 사실 아 내가 지금 이 전경을 찍어서 좀 보여줄까 지금 여기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휴지는 있어야 돼 나 비염 때문에 아 저거 액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오인팩고 여기 카메라 보이시죠 여기 카메라 있고 여기 키보드랑 마우스는 하나만 씁니다 컴퓨터가 두대긴 한데 하나만 쓰고 여기 이게 조명 그리고 위에 레일 조명도 있어요 레일 조명 있고 그리고 콘솔 다 연결해놨고 이제 오디오 문제 전혀 없고 존네 좋음 진짜 개좋음 완벽함 완벽 그 자체 형 그 방 잠금장치 밖에 있는 거 아니지? 잠금장치 달아주라고 해서 안에 있는데 이거 잠금면 뒤진대 아씨 방송 켜기 직전에 들켰어 그거 잠금장치 아 그거 다 안 들킬 줄 알았는데 여자친구가 집에 안 가냐고요? 안 가요 그리고 먹방용 뭐 먹방을 보실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먹방용 책상 하나 살던요? 그 마루 먹방 책상 어디서 샀냐고 한번 물어봐야겠다 걔껏 좋던데 이렇게 쓱 하면 오고 야 홍승원 안 어울리는 커튼 수납장 치우고 빨리 애착 소파 돌려놔라 쇼파 갖다 버렸습니다 쇼파 벌 때 수바 만원짜리야 그거 만원 내야 돼 쇼파 쇼파 벌 때 스티커가 만원이더라고? 붙여서 갖다 버렸어요 쇼파랑 침대 안 보이니까 다른 방송 갔다고요? 아 집들이는 아직 모르겠네요 집 청소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거실이랑 이런 데는 보여주면 님들 놀래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 와이프나 나나 집에 뭐 놔두는 거 졸라 싫어해가지고요 집 거실에 TV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진짜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또 뭐 보여줄 게 있나? 아 구츠 구경? 그러면 저 이어폰 잠깐 빼서 도네 소리 못 듣거든요? 그냥 하나씩 좀 보여드림 아 이거는 뭐 다들 아시죠? 이거 모코코 옛날에 바리스타 패키지 이거 이디아 콜라보 이거 옛날에 조인향이 보내준 거 그리고 로스타크 와인 이거 옛날 뭐더라? 이거 와인 먹으면 좋던가 이거? 뭐 하여튼 이거 무드등입니다 무드등 여기 있는 거는 하나만 일단 이거 옛날에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거 이거 직접 만드셔서 보내주신 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거 옛날에 슈마커 그리고 여기 노을컵터서 링 히트 이것도 보내주신 거고 만들어서 그리고 이거 인형 모코코 인형 굿즈 팔 때 이거 파는 거 그리고 이것도 굿즈 이거 선물 받은 거고 그리고 좀 기억나는 게 이게 좀 기억나 이거는 보신 분들 많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로스타크 첫 신년감사제 때 준 겁니다 이거는 조금 시수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거 보시면은 옛날에 이제 크리스탈 카드 이렇게 줬는데 이거 쿠폰보도 입력해봤자 의미 없으면 내가 썼음 이미 하여튼 요게 요게 좀 기억나네요 요게 요거 요거 아시죠? 이거 요거 이거 시청자분이 선물해주신 이거 보석자수 아 이거 조니님 초상화인데 어 해서 집은 요렇게 됐습니다 아 바지는 이런 종류만 입을 거예요 아 이거 바지 냉냥고 바지 3000원 짜리입니다 구독자 화면 띄워놓고 10만 찍는 거나 보조 구독자요? 구독자 지금 몇 명인데 아 이거 구독자 멀었네 이거 지금 99922임 이건 좀 오래 걸릴 듯 와 이거 실시간에 올라가는구나 아 이거 구독 감사합니다 아 구독 두 번 눌렀다가 채팅 막혔어 아 야 구독 두 번 누르면 채팅 못 칩니다 야 이거 구독이 올라간다 수바 안 올라갈 것 같아 지금 내수용 방송 중인데 이거 5 4 3 2 와우 감사합니다 와우 됐다 와 10만을 찍었네 아유 아유 다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누른 만큼 또 볼만한 영상 좀 이제 슬슬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와 이걸 찍네 아우 씨 양복 입고 와서 크로마 켜고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와이프 운다 와이프 울어 씨 침 맞추고 딱 우네 저거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좀 더 열심히 해서 더 알찬 방송으로 어 보답하러 감사합니다 바지는 좀 귀찮아서 사실 허리가 안 맞습니다 오늘 제육볶음을 너무 많이 먹어서 님들 덕분에 이사도 하고 어 님들 덕분에 10만돈 찍고 어 님들 덕분에 곧 있으면 에스터도 가겠죠 님들 덕분에 어 10만 기념 발박수요 10만 기념 발박수요 와이프 와서 인사 좀 시키겠습니다 어이 여기 옆에서 고맙다고 한마디 해 카메라 안 나오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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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크게 크게 바래 아유 실망 감사합니다 어 이달 게임방송 유튜브 8천명일때부터 편집을 했어요 그게 한 2년 2년 됐나 너무 지금 좀 노잼이거든 짧게 쳐 빨리 아 진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서 내 양복 좀 치우거라 나가 빨리 굿 형님 10만 축하드립니다 올해 함께 하고 싶으니 뒤지기 싫으면 사고치지 마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열심히 할게요 지금 뭔가 알찬 방송으로 열심히 한다기보다는 그냥 양으로 승부보는 그런 유튜브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이걸 바라고 킨건 아니었는데 야 근데 야 순열 로아로 실행 10만을 이게 찍히긴 하네 난 로아로 절대 못 찍을 줄 알았는데 이게 나같은 경우는 그냥 꾸준히 올랐어요 꾸준히 그냥 찌끔찌끔찌끔찌끔 해가지고 뭐 그렇구요 아 아 아 아 아 나는 비록 내가 미친 드림이나 억테는 못하지만 그래도 웬만한 선은 지키면서 방송을 하자가 내 어떤 기조거든 내가 로스타크를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게임이 재밌기도 재밌는 건데 내가 좋아하는 메이플 bj팀 분 뭐 스트리머 분들 그분들 보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보던 적게 보던 그냥 열심히 꾸준히 하더라고 그 기간이 비록 길지언정 그냥 진짜 열심히 꾸준히 하면은 나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 나는 그래서 로스타크를 계속 하는 거야 뭐 내가 재밌기도 재밌는 건데 내가 그냥 열심히 하면 많이 보지 않을까 나중에는 그냥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이 재밌어 하는 거 그냥 꾸준히 하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유튜브가 근데 나는 아 내가 성격을 좀 고쳐야 되는 게 유튜브가 좀 힘들어 왜냐면은 유튜브는 진짜 자극적인 걸 올려야 되거든 진짜로 근데 나는 성격이 그렇지가 않아 막 어그로를 끓고 막 유튜브 분들은 잠깐 잠깐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극적인 걸 해야 되는데 나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솔직히 팩트는 팩트로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이제 그게 좀 힘들더라고 와 구독자 10만 쩐다 구독자 10만 허 아 강인경님하고 주제님하고 소립노나랑 우레랑 눈가루랑 응가비씨랑 민트롤님이랑 해가지고 그 카멜사관문 가는 거 그거 아마 25일일 거예요 아마 다들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결혼식에서 만난 사람들 맨날 합방한다고? 아니 근데 그 합방 같은 게 님들 미리 말하는데 합방 같은 거 같이 하고 서로 이제 재밌게 게임하면 좋긴 해 근데 나는 원래 좀 솔프리에요 그냥 좀 님들하고 소통을 하는 게 나는 좀 더 편하더라고 이게 합방을 해버리면 님들 채팅을 내가 못읽고 뭐 가끔가다 뉴비들 들어와가지고 각인물을 보면 대답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좀 그게 좀 빡셉니다 아이고 후원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소립노나 쇼츠 보냐고? 한번 봐볼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뜻깊고 아름다운 결혼식의 사회를 맡게 된 정소림이라고 합니다 하객 여러분들께서는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령 신부 입장 하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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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실감났냐구요? 솔직히 아직도 실감 안나긴 해 쇼치에 댓글 달아라구요? 기다려봐 개꿀이었습니다 어...끝 아니 근데 나는 영원히 진짜 그냥 그냥 게임 방송이나 하고 싶어 그냥 나랑 똑같은 게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노가리 까면서 게임하는 게 나는 너무 재밌어요 후원이 터지면 기분은 더 좋지만 님들하고 막 노가리 까면서 같은 게임을 한다는 게 난 너무 재밌어요